안녕하세요 최준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유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며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항상 정성을 다해야 할 텐데요 최준용의 한방상담 함께 하시며 건강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준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요즘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사용 많이 하면서 왜 손목 관련 질환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도움이 되는 손목 건강 관리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손목을 보다가 보면 안쪽으로 해서 스마트폰 또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손을 좀 꺾어주는 스트레칭을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 퇴근해서 저녁 때 자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손목이 따뜻한 물에 들어갈 정도로 해서 온수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준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은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준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준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소한 신체 변화나 증상에도 예민하게 걱정하고 병원 찾는 분들 계신데요 막상 병원에 가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준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없는 병도 만들어내는 건강염려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몸이 아프면 왜 혹시 무슨 병이 아닐까 하는 걱정하기 마련인데 건강염려증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건강염려증은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뭔가 불편한 증상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을 검진을 했는데 검진상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증상 자체를 가지고 이게 내가 위암이 아닌가 두통이 있을 때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증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또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가벼운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질병이 커져서 위험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위축성 위험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위암이 된다는데 암에 대한 걱정 또 심장에 피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이 있는데 이게 뇌혈관 장애가 오고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중풍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사소한 질병들을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을 하면서 불안의 고통이 아주 극심해지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건강염려증이라고도 하지만 일부는 질병 불안 장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증상 장애 그리고 질병 불안 장애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날 수 있군요 이 건강염려증 외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연령층이 있고 또 건강염려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인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연세가 높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부감에 보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35살이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적고 있고 남성분들은 40세가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성은 35세가 넘어가면 아픈 곳이 조금씩 생기면서 건강염려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0세가 되면서 건강염려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50세가 될수록 또 50, 60, 연세가 높아질수록 병은 많이 생기고 아픈 곳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강염려증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50대가 되면 갱년기 증상이 되면서 몸에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땀도 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몸에서 열도 나는데 손과 다리는 시린 증상을 가서 검사하면 이상은 없으면서 이게 내가 무슨 큰 병이 오지 않는 건가 수명이 빨리 일찍 단명을 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건강염려증에 대한 증상들이 질병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 건강염려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왜 건강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조금씩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예민하게 걱정하고 그렇다 보면 가벼운 증상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텐데 이런 건강염려증이 생기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염려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나의 원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의료진의 원인이 있고 세 번째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서 오해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한 방에서 볼 때 그래서 첫 번째는 겁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선생님이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본다 약속을 한다 그러면 항상 미리 가서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물이 준비가 안 되면 뭔가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조금 의심이 된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재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 동안 이거 내가 큰 병이 걸리지 않았는가 또 재진을 받았을 때 무슨 또 다른 큰 병이 생기지 않는 건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당연히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민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비교를 할 때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데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을 못 주무시고 뭔가 불편해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속이 안 쓰렸는데 속도 쏟고 식물도 올라오고 배도 쥐어 틀고 이러면 내가 무슨 또 큰 병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중에 하나가 또 질병 민감증이라고 해서 특히 혈압을 재시다가 보면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압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면 보통 80에 120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병원에 가기만 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혈압이 200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민감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언가 내가 흡피하고 삶을 사는데 뭔가 힘들고 지치고 흡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종종 아이들 때 저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는 가기 싫고 시험 공부는 안 하면 배가 아프다고 하면 학교를 한 번씩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준비물을 안 해놨을 때는 뭔가 불안하니까 아프다고 이러다가 머리 아프다고 이런 것처럼 흡피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몸에 이런 어떤 질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빨리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데 행동을 나서지 못하고 계속 곱씹고 곱씹고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권하는 게 생각은 머리하고 가슴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몸 쓰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몸이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든 경우입니다 우리 노아가 시작이 되는 게 여성분은 35세 남성분은 40세 우리가 젊을 때는 질병에 대한 것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 몸은 약해지죠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내가 살면서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내 키 자체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감기 증상이 가령 걸렸어도 이거 내가 요즘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체온은 좀 비슷한데 콧물도 좀 나오고 좀 기침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지치고 힘들면 이런 감기나 콧물 재채기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손다리나 허리가 여기저기 아플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이제 건강 염려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병원하고 B병원의 진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A병원에서는 A라는 질병으로 진단을 내리고 B라는 병원은 B라는 병으로 진단을 내리면 이 환자분은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진의 원인에서 두 번째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목에 이물감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는데 병명은 딱 나왔는데 이 약을 A라는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계속 낫지가 않고 조금 좋아졌다가 재발이 반복이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특히 환자분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요즘 인터넷을 누구나 보면 질병에 대한 것을 심근경색이다 위암이다 이런 걸 딱 치면 원인과 증상 치료법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인식을 하면서 그중에 증상들을 이야기하면 그냥 건강한 사람도 저도 보다가 보면 한두 가지 증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건강 염려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요 또 인터넷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 건강 염려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정보의 바다에서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 사소한 증상에도 큰 병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병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아도 최악의 결과만 찾아서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또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자꾸 병원에서 가벼운 질병이라고 했는데 증상 자체가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그걸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또 찾아보고 이런 분들의 삶 자체는 내가 잠자는 시간 6시간을 빼고 18시간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도 하고 식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친구분들하고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시간을 이야기할 때 건강에 대한 것만 봅니다 TV도 건강에 대한 프로만 보고 인터넷에서도 건강에 대한 프로만 보고 그리고 친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이 뭐에 좋더라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질병 강박증까지 가게 되면서 불안장애 증상이 심해지고 건강염려증이 심해지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또 지장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하는 이 건강염려증이 건강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하기 마련이니까 한두 번 이런 행동을 한다고 건강염려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를 건강염려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나요? 건강염려증을 진단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증상이 신체 장애 증상이 있거나 이제 사소한 질병을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이고 그로 인해서 불안에서 사회생활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건강염려증인지 아닌지 그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리스트가 있을까요? 건강염려증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검사 결과 병이 없다고 하는데도 환자 스스로 안심을 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인터넷에서 질병과 증상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일반적인 자기 TV를 볼 때도 뉴스나 스포츠나 다른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TV만 본다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도 건강에 대한 대화 질병에 대한 대화를 하고 음식을 섭취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신체 증상 머리가 아플 때 이거 중풍이 오는 거 아닌가 뇌혈관이 막힌 거 아닌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간혹 뻐근할 때 이게 심장병이 걸린 건 아닌가 내가 소화도 안 되고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위암이 걸린 거 아닌가 이런 것처럼 큰 질병이 걸린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병에 걸렸을 거란 걱정으로 사유생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또는 신경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 염려증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번 전문의 선생님께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만 해당이 되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건강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각종 영양제를 다 먹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운동 중독에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도 건강 염려증에 속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혈압약, 고지혈증, 당뇨약, 아스피린 해서 한 열 가지를 먹는데요 그 밖의 영양제를 제가 이제 한 20종류까지 먹는 분을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음식을 이야기할 때도 아침, 점심, 저녁, 새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임이 있거나 식구들께 누구 생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과식을 하면 그 다음께 배가 덜 고프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배가 부르다 그럼 한 끼는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도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도 먹어야 되는데 건강에 대한 어떤 식품이라든지 좋다고 하는 거를 가령 한 열 가지에서 스무 가지를 이걸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조금 연세가 이제 높아질수록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연세가 50이 높아지게 되면 50세가 넘으면 동의보감에서는 간장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음식이나 모든 약이나 한약을 먹을 때 간에서 일단 해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도 해독을 해야 되죠 아파서 여러 가지 약도 먹죠 영양제도 먹죠 이렇게 되면 간이나 콩팥 자체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픈 증상이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라든지 건강식품에 대한 것도 주치의 선생님께 꼭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전문 한의사 선생님께도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진료하다 보면 한 30%에서 40%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밤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내 몸의 체력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운동의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실 때도 내가 건강에 염려증이 돼서 운동을 과하게 되면 내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오히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예민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저녁때는 체온이 좀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되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잠을 휴식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맞는지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아침 운동이 더 나은지 저녁 운동이 나은지 운동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에서 어느 시간이 맞은지를 꼭 전문의, 주치의 선생님께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운동이나 영양제나 건강식품 이런 걸 같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건강염려증이 있으면 내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할 때도 좀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염려증의 문제점, 무엇인가요? 네, 이제 1차적으로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듯이 TV 볼 때도 그렇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아, 이거는 내가 간에 좋은 것 아, 이건 위장에 좋은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골라 드시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분들하고 일상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자제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건강에 대한 대화만을 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서로 대화가, 관계가 단절이 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이 증상들을 계속해서 병원에서 검진상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소화가 안 되면 위압이다 머리가 아프면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걸 계속 크게 인식을 하다가 보면 그런 환자처럼 자기도 모르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제 배우분들이 어느 배역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 배역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듣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 염려증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 환자처럼 어떤 행위라든지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체크리스트에서 이야기해 주었을 거에 내가 한 네 가지 이상 되었을 때는 바로 전문의 선생님께 한번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건강 염려증 우리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나의 원인 두 번째 의료진의 원인 세 번째가 인터넷을 과다하게 검색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과다하게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조금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뭔가 있던 것을 잠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건강 염려증은 머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건 몸 쓰는 운동 그 다음에 자기가 몸을 쓰면서 재미있는 것 내가 재미있는 걸 하면 내가 아픈 것도 잠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행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료진인데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나의 원인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겁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제가 진찰을 할 때도 뭔가 놀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갖고 싶은 걸 가지러 바로 마트에서 뛰어가는 아이가 있고요 그건 갖고 싶은데 그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한번 보고 엄마, 아빠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 하면 가는 거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커서 겁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의원에서 간장과 담력을 길러주는 약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선천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둔감화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기능을 약간 저하시키고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친구분들끼리 대화해도 그렇고 식구끼리 대화해도 그렇고 뭔가 하자고 보면 바로 나가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그 생각 좀 해보고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꼭 추천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 염려는 정신에서 머리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몸의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활동량은 100이라고 하면 이게 50대 50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건강 염려증에 대한 생각을 80으로 하면 내가 몸을 움직이는 활동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건강 염려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몸 쓰는 것 이 경우를 50% 정도로 늘리면 건강 염려증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 몸이 지치고 힘들었고 또 뭔가 회피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기도 싫고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때 증상은 걱정 염려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두통이라든지 목에 이물감이라든지 가슴 답답한 증상이라든지 소화불량 증상이라든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손다리가 절인 증상까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몸이 회피하고 힘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개선시키면 건강 염려증은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내 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면 건강 염려증이 생기게 됩니다 내 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콧물 재채기도 나오고 여러 관절들도 이제 뻐근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아 이러다가 나 퇴행성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무릎 인공관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 때문에요 내 몸이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과로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육체를 이제 보하는 치료법으로 건강 염려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방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가슴 두근거림증으로 인한 건강 염려증 치료 사례입니다 62세 여성분 156cm 63kg입니다 4년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 불안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해서 무섭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천둥이 치면 공포감이 들고 또 조금 빨리 걷거나 뛰면 가슴이 답답해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뜨거운 것을 먹으면 열이 확 올라와서 찬물을 자주 마신다고 했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또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고 했고 건망증도 있고 식욕은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가슴 두근거리는 것 때문에 병원을 한 열 군데는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병원에서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환자분 자체가 자기는 정신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한의원에 오신 경우인데 이분은 현재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치매 예방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망진상 눈이 겁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피부와 혈색이 없었고 건조한 편이었습니다 맥진을 했을 때 심장맥과 간장맥이 약하고 1분의 맥동수는 60맥으로 느린 맥이었습니다 느린 맥은 몸이 차가운 맥입니다 이러면서 심장과 간장이 약해서 발생한 두근거림증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러는데 옛날 학생 때 숙제를 제대로 안 했다 시험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가슴이 좀 불안해요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시험공부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두근거리지가 않거든요 약속시간도 좀 일찍 가서 있다 그러면 두근거리지 않는데 약속시간이 있는데 차가 좀 밀린다 그러면 벌써 가슴이 딱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심장과 간장이 약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동수가 느렸기 때문에 차가워져서 생긴 가슴 두근거림증에 대한 건강염려증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간장을 보호를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약을 4개월 이제 투약 후에 가슴 두근거림증을 완치하면서 건강염려증도 사라진 치료 사례입니다 네 건강염려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흥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건강염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염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음체질과 양체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체질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 내성적인 체질, 밖에보다 집을 좋아하는 체질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자육과 원질을 각각 10g씩 넣고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30분 끓이시면 100cc 나옵니다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 그냥 편한 시간에 하루에 두 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양체질, 평상시에 열도 많고 선풍기나 에어컨 좋아하고 또 집보다는 나가서 친구분들 어울리는 경우를 좋아하는 경우를 양체질로 보시면 됩니다 양체질의 경우에는 연자육과 생지왕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해서 다리는 방법이나 복용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염려증에 대해 도움이 되는 한방차 준비해 주셨는데 이건 양체질에 해당될까요? 음체질에 해당될까요? 음체질에 해당되는 한방차입니다 연자육과 원지 연자육은 제가 한방차 추천할 때도 연자육을 많이 해드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동의부감에 연자육은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꾸준히 마시면 기쁨이 샘솟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 근육의 활동력을 좋게 하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심장에서 펌프력이 좋아지면서 손다리 시린 증상이라 절인 증상도 개선이 되고 원지는 총명탕 재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히 심장기를 보충을 하면서 뇌 쪽으로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서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한방차 중에 하나의 본초 약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 매콤한 것 같기도 하고 쓴맛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염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무엇일까요? 네 지압법도 두 가지 건강염려증인데 음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능과 협계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능은 심장의 원혈인데 손목의 내측입니다 손목의 내측에 횡문에 주름이 있는데 양쪽 사이에 인대가 있습니다 힘줄, 힘줄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부렸을 때 첫 번째 여기 횡문에서 양쪽 사이의 인대 힘줄 사이 이 부분을 자신의 이 엄지손으로 해서 팔꿈치를 펴고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해서 15회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협계혈인데 협계혈은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족소양 담경락에 있는 수혈로서 담경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이제 겁이 있거나 조금 결단력이 떨어졌을 때 이 한방에서 담낭기를 보충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음체질 좀 추위를 타고 좀 내성적인 이런 분들이 건강염려증인 경우에는 대능과 협계혈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체질인 경우에는 대능과 행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대능혈은 똑같이 이제 손목 이쪽으로 설명을 드렸고 행간혈은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예 족걸음 간경에 이제 화혈인데요 이 화를 꺼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이 행간혈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준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준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상담받으실 분의 키와 연세 또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아 158에 네 78세 네 예 몸무게는 43kg 43kg 옆에 박산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아 예예 아 저 눈에서 눈물이 좀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요 네 그게 그 눕고비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눕고비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고요 네 무릎 뒤쪽으로 무릎같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게 이제 무릎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약을 지어줘서 갔다가 먹다 보니까 아주 약이 못 견디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병원 약을 안 먹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한약으로 그거를 대체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으십니까 없어요 일단 약은 병원 약이나 그 양약은 안 좋아하고 그냥 그런 먹고 뭐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수술하신 적도 없으십니까 아주 한 40년 전에 교통사고로 어깨를 많이 다쳤었죠 네 그게 수술은 안 하고 그냥 치료가 됐어요 네 그 현재 그 몸무게가 43kg 나가시는데 이 몸무게가 예전부터 이러셨습니까 아 그 제가 그 한 40대까지는 한 50kg 나갔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언제부턴가 꾸준히 그냥 그 40kg에서 43kg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소화는 잘 되십니까 소화는 예예예 화장실 입맛도 괜찮으시고요 네네네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그냥 2끼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식사를 조금 더 하면 속이 좀 불편하세요 아 그렇죠 예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그렇지 않고 변비가 변비가 무척 심해요 변비가 무척 심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체질 한의원에 갔더니 예 그 제가 수양인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현미가 잘 맞는다고 현미를 먹으라고 해서 현미를 먹고 조금 나아줬어요 네 요즘 변은 그러면 며칠에 한 번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도 볼 때 있고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도 볼 때 있고 그래요 예 보고 나면 시원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네 주무시다가 소변 보시기 위해서 일어나세요 아유 그러면요 그거 유실금이 있어요 심해요 아 요실금이 요실금 증상은 언제부터 있으세요 그게 한 10년 넘었어요 예 소변은 그러면 하루 저녁에 몇 번이나 보십니까 아유 어떤 때는 뭐 네 다섯 번 그렇게 일어나죠 예 지금 눈에서 그 눈물이 나온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게 한 그때 한 20년 됐어요 예 어느 쪽 눈이십니까 오른쪽 눈이요 예 눈에서 눈물 나와서 안과 다 보셨습니까 안과 안 갔어요 제가 병원을 별로 싫어해가지고 네 지금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시는데 그냥 이렇게 집에 계실 때도 눈물이 나오세요 밖에서 이렇게 찬바람 나가서 유출했을 때 주로 많이 나오십니까 그런데 집에서도 제가 항상 거즈를 가지고 닦아내고 그래요 네 지금 그 여기 무릎 반대쪽 오금 무록이 생겨 있는데 이게 어느 쪽 무릎이세요 왼쪽이요 예 지금 그 왼쪽에 이제 무록이 생겼는데 그 병원에서 그 수술하자고는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물을 빼면은 그게 뭐 자꾸 안 좋다고 약으로 지어줬거든요 근데 약을 제가 못 먹겠어요 병원 약을 그거 먹고 나면은 아주 아주 안 좋더라고요 네 물은 혹시 몇 번 빼셨습니까 예 아 그 오금에 있는 아 물 한 번도 뺀 적이 없고요 예 예 물 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 이제 눈에서 지금 눈물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안구가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눈물이 나오는 것은 그 눈물 샘 자체가 이제 눈물이 이제 눈을 촉촉하게 추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눈물 구멍이 또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눈물에 대한 것은 먼저 안과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십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왼쪽 오금에 이제 물옥이 생겨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족태양 방광경락이라고 해서 이제 어머님께서 요실금 증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주무실 때 이제 소변을 한 다섯 번 보기 위해서 깨시면 충분하게 수면을 이렇게 잘 취하시기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무릎 오금에 물옥이 생겼다고 하는데 뭐 소화라든지 대소변을 물어보는 게 연세가 드시면 지금 이제 위장 기능에 힘도 좀 떨어져서 하루에 지금 두 끼 하시고 좀 더 드시면 소화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먹는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장에서 수분 자체가 많이 흡수가 되면서 이제 대장 쪽이 건조해지면서 변이 잘 안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위중 다리 쪽으로 해서 그 무릎을 순환을 시키려면 이제 비 위쪽이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에서 연동운동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족태양 방광경락이라고 해서 그 요실금이나 방광 쪽에 기열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체육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네 황기 예 적으셨어요? 예 황기 예 그 다음에 황정 황정 예 그 다음에 백출 백출 예 그 다음에 오가피 오가피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4g 씩 넣으세요 아 예 예 그러면 5개 한방차니까 20g 됩니다 예 그거를 물을 1000cc 넣으시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다리시면 한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아침 점심 사이에 한 두 번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두 번에 나누어서 드시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무릎 뒤쪽 오금에 그 이제 무록이 생긴 경우는 한의원에서 이제 침치료 뜸치료를 좀 같이 받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 예 그래서 한의원에 이제 뜸하고 침치료 받고 그 한방차를 한 4개월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아 예 아니 그런데요 네 이거를 음 한 번씩 데려가지고 먹으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예 그 건강원의 항아리에서 데려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한꺼번에 데려다 놓고 먹으면 안 될까요 어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걸 많이 다리지 마시고 한 15일분만 다리세요 아 예 15일분만요 네 그래서 15일 다려서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5일분 다려서 그렇게 해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 예 아니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 저기 그 애들이 어디 갔다 오면은 뭐 녹용 같은 것도 사오고 그런 게 있어요 녹용 인삼 뭐 치명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 지금 현재 이제 뭐 녹용만 따로 있고 또 치명만 따로 있고 인삼만 따로 있는 겁니까 네네 아 그러면 지금 그 경우는 녹용만 다려서 고와서 지금 위장 기능이 약하니까 그 티스푼 정도로 해서 한 스푼이나 두 스푼씩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이나 그러니까 녹용을 먼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삼도 예 그런 식으로 고와서 드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어머님 문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한방차도 잘 드시고요 또 한의원에서 뜸 치료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상담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꼭 한 가지 증상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무릎 5금에 무릎도 있고 또 요실금도 이어지는 방면에서 또 한방차를 추천해 주셨는데 5, 백출, 황정, 황기, 이 한약 재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어머님께서 저하고 통화하실 때 처음에는 눈하고 5금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경우는 이제 눈은 안과에 가서 이제 눈물샘이 혹시 막혔는지 한번 진단을 보는 게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5금에 무릎이 생겼다는 것은 그쪽은 한방에서 이제 족태양 방광 경락 자체의 기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기의 흐름을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소화가 잘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변을 시원하게 봐야 되고 예 소변을 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예 야간료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높아질수록 동의보감에 보면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야간료가 많아진다는 것은 내 몸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상 구조상 어떤 혈액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이제 기능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야간료를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거나 또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아픈 것은 이야기하고 내가 대변이나 소변 특히 이제 여성분들 어머님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을 했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해서 요실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냥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냥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다리에 오금 자체도 마찬가지고 눈에 눈물구멍이 이제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만약에 눈물구멍이 막히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안구가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때는 이제 어머님의 경우에 소화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식사를 지금 두 끼만 하시고 조금 더 하시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소화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기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환기 자체의 약재를 먼저 불러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장의 운동이 되어야 되고 소화 운동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건조해지면서 딱딱해지니까 이걸 부드럽게 하고 최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이 이제 백출과 황정입니다 예 그래서 백출과 황정으로 이제 장 운동을 같이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오금 쪽으로 해서 물옥이 생겼으니까 다리 쪽에 경락의 기가 차고 순환이 안 되어서 이때 이제 오가피가 허리 이하의 다리를 따뜻하게 순환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피와 영양 공급을 제대로 순환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약재를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게 감초이기 때문에 이 차 요법을 드셔서 먼저 바로 오금에 물옥이 줄어드시는 게 아니라 소화가 좀 좋아져야 되고 대변이나 소변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에 오금의 물옥도 조금씩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 남성인데요 환절기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사무실에서도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기침을 줄이고 알레르기 비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라고 상담이 올라왔네요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환절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름에서 가을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내 몸은 여름이다 그러면 여름은 날씨가 더우니까 내 몸은 좀 시원하게 해야 내가 환경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몸이 세팅이 되어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내 몸의 상태는 다시 시원한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따뜻한 몸으로 바뀌어야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이제 최장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이 같이 약해지거나 식사가 불규칙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날씨가 더우면서 추워질 때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몸 자체가 이제 차가우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이제 식습관이 규칙적이지 않은 체질과 또는 항상 날씨가 추워지면 비염이나 콧물 제시기가 나오는 분들은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제 식습관이 규칙적이지 않고 또 환절기 때 주로 나타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창출과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 또는 가을에서 겨울 날씨가 추워질 때 예 이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를 따뜻하게 하고 내 몸에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폐의 기관지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생강과 환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준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염려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박사님 건강염려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이 있을까요 네 이 건강염려증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 몸에 이제 오장육부와 근력과 또는 혈관이 약하게 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운동 취미생활을 조금씩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관리를 해도 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이때는 이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 중에 5일 이상 들 수 있으면 빼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이 건강염려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염려증이 있다면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관심을 돌려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염려증은 오히려 정신건강을 호출 뿐만 아니라 또 병을 만들게 되니까요 건강염려증이 의심된다면 한방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영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